저 하나 알려드리고 좀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지난 주부터 저를 사측하는 말도 안 되는 리딩방에 엄청나게 극성을 부렸고요. 문자 많이 보냈고요. 또 우리 김 프로님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그냥 경찰 수준에서 신고하고 기다리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법무법인과 함께 고발장. 고소고발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다 얻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리인이 변호사만 4명이에요, 지금. 오킼스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게 예전에 우리 방송에도 나왔던. 네, 예전에 인보사 사퇴 담당하셨던. 소액주주 저가 했던. 네, 아주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하여튼 끝까지. 피고소인이 근데 성명불상이야. 네?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이라고. 한 명은 제가 근데 약간 특정은 했어요. 그래? 통화한 사람이 하나 있어. 김민하 씨. 하여튼 합니다. 절코 용납하지 않기. 너무 이건 심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런 방송 활동에 이건 치명적인. 왜냐하면 하물며 제 지인도 이거 너 맞냐고 할 정도면 이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법 위반이 한 9개 정도 잡았거든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등 사기 미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희가 다 해놨으니, 증거 다 확보해놨으니까요. 네, 기다리십시오. 잡아서 여러분 앞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법 앞에 아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투자 철학도 잘 세워주시는 분,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박병창 부장님 사칭하는 놈들은 없습니까? 저는 카톡으로 몇 개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아니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조카도, 거기에 답변 쓰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했기 때문에 사진을 넣어서 캡처해가지고. 아, 참 별놈들 다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노 멜씨. 여기는 무관용입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다 멜씨입니다. 야,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 봤어? 아, 윌스미스? 그건 또 뭐야? 노 멜씨. 노 멜씨입니다. 멜씨 멜씨. 대박이더만. 와, 그 누구죠? 그 크리스락인가? 그러니까. 왁! 싸대기를. 빠악! 네, 그렇게 시원하게 한번 싸대기를. 아카데미 시상식, 아마 영원히 그 짤이 남을 것 같아? 아마 역대 처음 있는 게임인 것 같은데. 처음이시. 와, 대박이더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박병기 장 부장님과 함께 오늘 어제 마감 시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나요? 네, 화면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MT 증가율입니다. 1961년부터 2022년까지인데요. 화면 보시면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이 풀려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P500이 1월, 2월에 급락했고요. 미국 시장은 12월까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1월에 급락을 했고 2월에 다시 하락을 했고 3월에 급반등을 주어서 S&P500 지수가 최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5%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죠. 지금 나스닥도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M1과 M2는 시중 유통되는 통화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M1은 현금성 예금을 얘기하는 거고 현금과 현금성을 얘기하는 거고 2년 만기 아래에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들을 통틀어서 M2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1961년부터의 증가 이유를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돈이 풀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양체 긴축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지만 이렇게 풀려있는 돈들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좀 보여드렸고요. 어제 혼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러다가 2023년 예산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 부자세의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뉴스가 그 전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중간에 우크라이나 협상에 평화협상에 대한 초안이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반등 시작을 하다가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8%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속해 있는 나스닥과 S&P500이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빅테크의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나스닥은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14,354포인트이기 때문에 14,000포인트 위에 있다가 또 다시 위협하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서 나스닥이 다우나 S&P500보다도 등락폭이 심하죠. 많이 빠졌고 또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라서 고점 대비는 아직 다우나 S&P500보다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폭이 아직 더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서 기대를 또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빅테크들이 오르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고 지금 10년 만에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주들이 상승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당이나 폭이 과하다라는 게 한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빅테크에 있는 성장 유도는 실적이 견주하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10달러로 떨어졌어요. 113달러에서 103달러까지 더욱더 기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에너지 쪽 섹터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나스닥이 오르고 빅테크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같이 오릅니다.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이면서 이들이 또 견인하는 요즘에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이 8.24% 올라서 전반적으로 이쪽에 있는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답답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0.02% 하락으로 2729포인트인데요. 2729포인트는 3일 연속 같은 지수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일 연속 같은 지수를 그대로 있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코스닥도 아니고 2700포인트 위에 있는 지수가 같은 지수에 있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스닥은 0.81% 하락했는데 927포인트고요. 코스닥은 5일 연속 상승해서 5일 만에 하락을 한 겁니다.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착실한 매도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파락 시작을 했었고요.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하락을 보면서 개파락 시작을 했는데 빛짤 프로그램 매도가 장중에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등을 했다가 오후에 다시 한 번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빛철금속과 중소형 철강, 카메라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시가총액이 낮거나 주가 자체가 낮은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섹터나 테마가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종목별 등락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제 SO1이 6% 돋보이는 상승을 했는데 이번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코스피 마감 지수가 3일 연속 동일 주수입니다. 2729포인트. 마지막 자리까지 똑같아요? 쉽지 않은 움직임이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는 주도 주체나 주도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 지수가 같은 지수에 계속 있었다는 것은 빠졌다가 올라오거나 올라갔다가 내려갔거나 어떻든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시장에 추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는 1월에 급락 후에 하단에서 하단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 주체나 주도 섹터 또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시장을 설명드리면서 우리 시장을 먼저 미국 시장 설명하고 우리 시장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참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일부 기계 경기 지표 및 기업 실적의 감익 우려가 계속 지금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4월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운비기는 것인데요. 또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코로나 봉쇄, 엔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자격을 하면서 또 반대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선반영됐다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만 하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해라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자체는 여기에 두고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적 시즌에는 늘 종목장세가 되어있기 때문에 종목장세에 맞는 거래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뉴스 나왔던 게 상해 도시 봉쇄한다라는 뉴스가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량이 컸습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지수의 역량보다는 섹터의 역량을 많이 줬는데요. 오일, 농업, 원자재, 인플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역량을 줬는데요. 사실 이유들은 그런 거예요. 중국이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봉쇄령이 일어나면 중국이 소비한다는 게 우리 소비주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간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지 소비가 많은 국가인데 여기서 봉쇄령이 떨어지면 결국은 수요가 감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인플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즉, 어제 유가가 하락한 부분도 딱 이유를 이걸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스를 보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역량을 주는 것은 피해 섹터는 화장품과 의료 섹터는 피해이다. 지난번에 한 번 선전, 심천, 심천 봉쇄령이 있을 때 급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다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반면 이제 수혜 쪽은 의료 OEM은 수혜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렇게 봉쇄령이 나타나면 중국에서 전 세계에 OEM 중국이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아시아 타지역으로 물량이 이전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OEM 쪽은 상대적으로 수혜이다. 동남아에 공장이 있는 의료 OEM 쪽.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세 실업 같은 경우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OEM 많이 하니까. 그런 애들이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가장 큰 이슈는 테슬라였습니다. 주식 분할한다는 거예요? 네, 테슬라가 8%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주식 분할 얘기를 다시 거론하고 있고요. SEC의 발행 주식 증가 승인 요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뉘앙스를 어떻게 풍겼냐면요. 주식 배당을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이런 표현을 계속 뉴스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주식 배당? 네, 주식 배당. 그러니까 주식 배당형 분할을 할 거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약간 애매하게 혼란스럽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식 분할하고 주식 배당은. 그런데 제가 왜 그런데 이런 말을 쓸까라고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 배당하면 보통 주 한 주에 몇 퍼센트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식 배당을 한 주씩 주면 지금 하나에 1,00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고 이걸 잘라서 내면 해서 이걸 10분의 1로 한다. 그러면 주식 배당하기가 좀 쉽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식 분할은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배당은 가격이 낮춘 상태에서 주식 배당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주 있는 사람한테 10%다 그러면 한 주. 한 주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주식 수. 총 발행 주식 수를 늘려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니까. 발행 주식 수요. 발행 주식 수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 주식 수를 더 늘리겠다라고 승인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시장에서는 이거 주식 배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식 배당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식 분할 부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걸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애플과 그리고 테슬라의 주봉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은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 분할을 해서 만약 10분의 1을 줄잖아요. 1000달러짜리를 10분의 1을 줄이면 100달러가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업이 성장을 해서 또 1000달러가 돼요. 그리고 또 분할해요. 애플이 그랬죠. 계속 이런 식으로 했는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그걸 좀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테슬라는 약 2년 전에 출식 분할을 하고 나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아직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올해 테슬라 주가가 고점 대비는 약 4%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불량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나온 게 아니냐라고 또 다른 쪽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 일론 머스크가 애플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할했다가 또 다시 좀 옥주가가 올라오고 분할했다가 올라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일종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주주를 좀 위하는, 주주하는 정책, 환원 정책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지 않나.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가 가장 화두였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테슬라 관련된 얘기들이 어떻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셧다운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건 싹 묻혀버렸고요. 이것 때문에 묻혀버린 상황이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언론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거 재밌어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세 줄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태양력 에너지가 정착돼까지는 궁극적으로는 태양력 에너지가 거의 에너지원의 중심이 될 건데 그게 정착돼까지는 완전히 필요하다. 조금 제가 약간 오해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내용을 안 가져온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도 유럽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에너지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오버해서 얘기가 진행이 좀 됐어요. 여하튼 간에 원전에 대한 의견을 하나 피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로봇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옵티머스인데요. 이게 2022년 프로토타입이 됐고 2023년도에 적당량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로봇이냐라는 질문이 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거의 처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곧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테슬라나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그룹에서, 이런 기업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자세히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이 참 재미있습니다. 마지막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희망하는 것, 꿈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단기에 하고 싶은 것은 완전자율주행차가 단기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최종적으로는 어떤 꿈이냐. 화성에서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갈 것 같아, 저 아저씨는. 화성 좋아하지. 화성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갈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가겠어.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하니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에 전기차 얘기할 때는 우리 다들 정말 될까라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전기차 부문이 아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에 있는 소형 위성도 꽤 발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화성의 자급자 도시 건설까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하고 싶어하는 희망이 완전자율주행차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주유주행차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X이 되게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20% 감사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관련자 주수들이 많은데 약간 걱정입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유는 수요 부진. 전쟁과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수요 부진. 그리고 바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들이 부족한 상황을 이유를 들어서 20% 감사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어제 애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이폰X이 감사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애플의 실적은 증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작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이번 실적 좋을 것이다. 호실적이 나올 거다. 이러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아이폰에 납품하는 장비 부품주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감사를 하면 피해를 입술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역량을 좀 줄 것 같아서 요도수를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3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다. 지금 4만 8천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폭등한 겁니다. 현중 최고 쳤어요. 단기간에 폭등을 한 건데. 단기간에 폭등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관들의 파생 상품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얘기고요. 제도권 안에서 거래의 신뢰가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혁신을 촉진할 가상화폐의 규제 접근 방식을 마련해라면서 행정명령을 했거든요. 여기에 화답을 옐런 장관이 바로 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급등했거든요. 비트코인 선물이 8%로 급등했는데 옐런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이점이 커지고 있으며 지불 시스템이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혁신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화답을 한 것이죠. 내용이요.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나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이 내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과거에는 규제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악재로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제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도권 안에서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면요. 2021년도에 비트코인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옐런 장관의 말 한마디로 규제하겠다. 규제 환경을 만들겠다 그랬었거든요. 똑같은 규제 얘기를 꺼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요. 비트코인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하나는 미국의 빅테크와 성장 쪽.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에 금을 대체할 안전자산으로 대체자산으로 비트코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1월, 2월에 하락할 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대체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옐런 장과도 그렇고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가상화폐들을 보면 기초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기초자산과 연동되는 가상화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에 있었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정말 블록체인에 인한 암호화폐였거든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그렇지 않고 다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혹시 이쪽에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예전에 생각했던 암호화폐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가상화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런 겁니다. 어떤 기업이 기업의 기초자산을 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게임화폐를 가지고 가상화폐를 만든다. 기초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것하고 상당히 다른 상황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흐름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함에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우려도 되고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해서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국내 국제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거치 10년물이 지금 7년 6개월 만에 3.01%이고요. 대치금리의 기준이 되는 3년물이 2.7%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채권시장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실제로 이런 거죠.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도 그런 말씀 나누셨지만 그러면 이게 수요 부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떤 고민을 좀 하셔야 되냐면요.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또 고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장 피해인 데는 재무구조가 안 좋은 데예요. 돈을 많이 빌려쓰는데. 그런데는 가장 피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다시 결국은 떨어지는 지금은 좋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대출이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섹터나 기업들이 어떤 곳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또 오해하실 거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속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설조예요. 건설조의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피해인 섹터예요.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정부 되면서 건설조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매해.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지금 그쪽이 기대감 없고 그쪽이 좋다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거는 그쪽은 피해 섹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금리가 계속 오르면 어느 쪽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면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데가 가장 좋은 겁니다. 현금 흐름이 많다는데 현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현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은행이죠.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주가 터는 거예요. 금리 인상 기회. 예대마진이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에서 본다면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 쪽이 배당도 더 올라갈 거고 더 높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가치 이런 거 전반적인 그냥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현금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그런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금 흐름표의 유보 현금이나 그리고 이익이요금의 유보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금리 인상기에는 많이 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금리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뜨면 아마 뉴스에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어요. 1차 부도. 그렇죠. 이런 뉴스 거의 못 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금리, 고금리 시절에는 박 부장께서도 경험이 있지만 당자 거래 정지, 1차 부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 얘기인 거죠. 네. 상장사들 중에서도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전환사체라든지 매장인 쪽의 어떤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뉴스들이 체계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금리가 정말 4, 5% 가면은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그거보다 안 된다. 그렇죠. 적자 난다. 그런데 이자는 계속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부실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고금리의 쥐약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가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쭉 움직이는지도 저희가 면밀히 매일매일 체크해서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세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